안녕하세요. 오늘은 퍼펙트의 안무가인 하준미 선생님 미아를 대신해서 저 댄서인 수와 예인이 함께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준비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디 고! 처음엔 시선을 다운하고 있다가 천천히 두께를 들으면서 정면을 봐주시고 손을 하나씩 하나, 둘, 양손을 뒤로 보내서 감싸 앉듯이 앞으로, 셋, 그대로 가슴 쪽으로 데려와서 오른쪽부터 하나, 둘, 손을 빼낼게요. 하나, 둘, 그대로 한 번에 드롭, 후. 자,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다리 빠져나오면서 앉으면서 왼팔은 사이드로 올라와, 세컨, 오른팔은 아홉으로 올라오면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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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기대듯이 내려갔다가, 앤 타고 들어와서, 후. 앤, 자, 다리가 뒤에서부터 스윙으로, 팔이랑 같이 앞으로, 아, 앤, 밀고, 앤, 스윙, 드롭. 자, 무릎 세우면서 골반을 띄워줄게요. 업, 업, 앤,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왼발 잡고, 오른발 앞으로, 힙. 자, 무릎을 세워서, 팔이, 왼팔이 합류돼서 위로. 던져서 호흡을 들어서 한 번에 떨어지고, 오른쪽에 무게 실은 상태에서 왼발 빠져나오면서 뒤로. 그대로 걸어나가서 하나, 둘, 돌아서 오른발 앞에 스텝, 원, 그대로 팔 모아서 가슴 쪽으로 데려와서 추, 플리, 추. 그리고 팔 위로 던지면서 호흡 들고, 그대로 온득 보내주고, 그대로 오른팔 열면서 하나, 자, 오른손이 뒤통수. 왼손이 앞으로 왔다가, 팔 교차되면서, 둥, 빠져나오고, 팔을 밑에서부터 던지면서, 드롭. 앤, 팔 위로 던질게요.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오른팔 바닥 쓸어서, 한참, 한참, 내려가서 왼발이. 바닥을 쓸어서, 오른발 짚고, 일어나서, 왁. 한 번 해볼게요.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and 4, and 6, and 7, 8, 1, 2, 3, 4, and 7, 8, 1, 2, 3, 4, and 4, 뒤에서 시작하는데, 앞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발을 찍으면서, 하나, 그대로 건너가면서, 프리페어. 그렇지? 그대로, 체내로 돌아가서, 여기서 오른발 빠져나오면서, 점프. 그대로 건너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뒤돌아보고, 5, 6, 7, and 1, 2, and 3, 그대로 점프. 빠져나간다, 그대로, 팔 중심에 오른쪽으로 와있다가,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팔을 던져주세요. 하나, 그대로 컨트랙션하면서, 둘, 셋에 내려놓고, 오른팔 걷어내면서, 왼쪽팔이 나가려다가, 다시 왼팔 걷어내면서, 오른팔이 밑에서. 스텝 위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다운. 그대로 팔 앞으로 나가면서 감싸고, 스텝으로 넘어가고, 체스트까지 손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두 번 뒤로. 1, 2, 플리에 받아서, 신의 더블, and, 플리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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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내려갔다, 패럴로 들어오면서, 오른발이 패럴로 들어오면서, 정면. 1, 스텝, back. 오른팔이랑 오른발을 뒤로 열어주면서, 손등을 계속 보내준다고 생각하시고, 열고. 1, 2, 건너가서, 오른발 뒤로 짚고. 팔을 열어주면서, 오른팔은 위로. 3, 2, 5. 오른팔 걷어내면서, 왼팔을 앞으로 던지고, 훅. 왼손은 위로 앞으로, 오른손은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그대로 왼발을 뒤로 짚었다. 그대로 오른발 들어오면서, 팬킥 돌아와서, and, hop, 내려놨다. and, 건너가면서, and, 돌아서, 옳지.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칭하면서, 쭈욱 내려가주세요. and, down. 카운트로 해볼게요. 5, 6, 7, and, 1, and, 2, and, 3, and, 4, jump. 5, and, 5, and,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step back. 5, and, 6, and, 7, 4,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and, 1, and, 2, and, 3, and, 4, 5, 6, 7, 8. 이 튜토리얼 비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니의 많은 비디오, 댄스 비디오와 튜토리얼 영상들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